네.. 네.. 쉬운걸로 가자 된거야? 이거? 아.. 된거야? 쉬운걸로 가자, 제발 좀 나 유키 겨우 겨우 왔란 말이야 됐어 이걸로 하면 돼? 어.. 웨이팅 포 유 가자 저 괜찮은거 같애 그래 일단 일러스트가 맘에 들었어 그럼 맞다 그거 으아 몰라 시작 난 너말로 할거야 왜냐 하지는 못하진거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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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가 뭐야 아 여기 위니까 나 진짜 빨라 으악 으악 너 굉장히 느리다 나 엘투가 빨라져 아니 알고있네 아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하하하하 시작할때 키키다 주저라 했구나 좋땅 그냥 그럼 이거 넌 아 아 으응 이런고만 어떻게든 넘어가고 있어 넌 그 나 이런 계란수가 진짜 싫어 역시 로마라 죽고만 난 클리어의 목적을 준다. 점수담이 눈에 안 들어와 그 부끄럽자 나 트로트 가구 쪽이야 큰이없다. 이거 어떻게? 어떻게 됐어? 그런데 mite 그 가운데 있는 빨간이 있어 정말 신경스린다. 점수 상대방보다 몇 점 낮다 이런gressive 아아아아 겁내 지경 뜬다 됐다 클리어 할 수 있겠어 잘했어 해 줄 알았어 근데 곡은 좋은데 문제는 나한테는 너무 남이 어렵다 네트워크 에러로 인해 파티에서 나갔습니다 아아 아 여보세요 뭐야 이거 왜이래 이제 Pruning 어떻게 하는거지? 뭐야 이거 파티가 나와서 된거 같은데? 초대하기 음 음 여기 안와 아 아 과정와봐 초대해봐 이제 각진아 여기 안아 여기 안아 안아 거의 안아 다시요 아 무사astic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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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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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레벨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?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? 엠비레인지? 아 신고.. 어 야 근데 나 이거 할 수 있을까? 아직까지 할만해 아직까지 할만해 그냥 하나 놓치겠지만 아무래도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마도 어? 어? 어어? 어어? 어? 잠깐만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? 어어? 어어? 야 근데 이거 엠비레인저 맞아? 엠비레인저가 이루는 곡이었던가? 엠비레인저가 이루는 곡이었던가? 아 시.. 아.. 아 맞아 신고기 1등 엠비레인저 치거든요 엠비레인저 치거든요 얘네.. 실사판.. 실사판 찍잖아 왜.. 왜.. 어.. 어.. 실사판이.. 어.. 어.. 으아.. 일단 막 누르고 보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으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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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망함 죽같은 게임 엠비레니 에이워라ос мод 아.. 아.. 에이저인 mostly 못따라가 네모랑 세모랑 우측 우클릭이랑 네모가 너무 헷갈린다 너무 빨라 어떡해요 이걸? 어? 클리어 있어 이걸? 판정이 좋아진거라? 아 그런거 그런 느낌이야 왜냐면 그 뭐냐 블랙스퀘어인가 뭔가 해서 그때보다 나은거 같으니까 이 브레코드 아니요 롱노트 어? 롱노트같은것도 좋아졌어 아 블랙스퀘어보단 훨씬 좋아졌어 이 브레코드 롱노트 어디가 롱노트 이 브레코드 롱노트 롱노트 그러면... 마냥... 마냥... 아 잠깐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떻게 고쳐야겠는데 나중에 고쳐야겠다 이거? 아 나 이거 싫어 싫어? 어 이거 싫다니까 왜 싫어? 이거 10초 있냐? 어?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 10초 있나 본데? 몰랐는데 귀찮게 그래 이거는 여유롭지 네트워크 에르류나여 다툴이 나갔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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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저거 뭐야? 미친 웃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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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